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1학기 기초다지기 3단원에서 공부한 낱말을 바르게 써보겠습니다. 기쁨, 슬픔, 즐거움, 무서움, 신남, 걱정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이 있는 칸공책에 1,2,3,4 방번호의 위치를 정하고 글씨 연습을 하면 글자의 간격을 잘 알 수 있어서 좋답니다. 기쁨 적어볼게요. 기역은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번에서 길게 세로핵을 긋고, 뿜자, 쌍비업은 중심선 위에서 1번, 2번에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가로핵을 긋고, 3,4번에 미음을 적습니다. 시옷은 1번, 2번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가로핵을 긋고, 리얼은 3,4번에 나누어서 반반 들어가게 적습니다. 품자, 피읍. 중심선 위에서 피읍을 적습니다. 품자, 피읍.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가로핵을 긋고, 3,4번에 나누어서 미음을 적습니다. 품자, 피읍.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가로핵을 긋고, 리얼을 3,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기역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핵을 긋고, 리얼을 3,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품자, 피읍. 중심선 위에서 동그랗게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춰서 가로핵을 길게 적고, 미음을 3,4번에 나누어서 적습니다. 미음. 중심선 위에서 1,2번에 나누어서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가로핵을 긋고, 섯자, 시옷.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세로핵을 길게 긋습니다. 품자, 이영.은 중심선 위에서 동그랗게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가로핵을 긋고, 3,4번에 나누어서 미음을 적습니다. 신남, 시옷.은 1번 모수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세로핵을 짧게 긋고, 니은은 3,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남자, 니은. 1번, 2번에서 2번쪽으로 약간 끝을 올려 적습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핵을 짧게 긋고, 니은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미음을 적습니다. 기역은 1번 모수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핵을 짧게 긋고, 기역을 적습니다. 정자, 지읒. 1번 모수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핵을 짧게 긋고, 이형을 4번에 적습니다. 긋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긋자의 모양을 자형이라고 하는데, 자형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세모가 기울어져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기울인 세모형이라고 합니다. 기울인 세모형을 적을 때는, 자음자를 1번, 3번에 반반 나누어 줬구요. 2번, 4번에 몸을 길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너비, 이너비를 같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뿜자,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름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중심에 가로획을 길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자도 마찬가지, 마름모형 글씨가 되겠습니다. 품자도 마찬가지네요. 마름모형 글씨가 되겠습니다. 마름모형 글씨를 적을 때, 가운데 가로획을 길게 적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두 선 사이에, 자음이 들어가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즐거움, 즐거움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마름모형 글씨가 되겠네요. 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자도 마찬가지, 마름모형 글씨를 적을 때는, 가운데 가로획을 길게 적고, 첫 자음자, 마지막 자음자, 이 선 안에 들어가도록 적습니다. 두 자음자의 크기는 비슷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끝자는 기울인 세 모양 글자가 되겠습니다. ㄱ을 1번, 3번 반반 적고요. 이 너비, 이 너비, 비슷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무서움, 무 자, 이렇게 하면,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름모형 글자는, 절자처럼 받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무 자처럼 받침이 없는 글자도, 마름모형 글자가 됩니다. 그 다음, 서자, 이렇게 하면 기울인 세 모형, 시옷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도록 적고요. 운 자,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중심선 길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신남, 이런 글자들은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네모형 글자. 네모형 글자의 특징은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 세로핵을 짧게 긋고, 첫 자음자를 1번 모서리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니언의 이 부분이 약간 둥글게 적습니다. 남자를 적을 때 이 부분 약간 빛이 올리고, 아예 붙여 씁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미언모 이 부분이 이 일직선 상에 튀어나가지 않도록 적습니다. 극정도 이렇게 그으면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기억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적고요, 영도 마찬가지 튀어나가지 않도록 적습니다. 그리고 첫 자음자는 1번 모서리에 적어주면 되겠고, 이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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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비를 깎게 해주면 멋진 글자가 되겠습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들은 고, 요, 그 이런 글자들처럼 3, 4분의 오, 요, 으의 모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3, 4분의 오는 몸의 가로 획을 길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 즉 자형을 알고 글씨를 쓰면 더 멋진 글씨가 됩니다. 그리고 식사 여러분의 사용법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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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1학기 기초다지기 3단원에서 공부한 낱말을 바르게 써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